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우리 연구원 송도한 부원장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네 비상경제 상황입니다. 고물과 고금리 그리고 고안율의 삼증권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 법인세 감세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지역화폐예산 삭감 등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물가와 부채 소득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외에 걸쳐서 민생위기 극복 대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논의한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어서 국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자연 증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물가 변동 시 과표도 자동적으로 조정하여서 실질소득 기반의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자동 증세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재부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며 애써 폄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소득에 근거한 과세는 이미 분명한 세계적 추세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또한 물가 연동제는 조세 법률주의 취지에 맞게 법에 정해진 만큼의 세금을 내자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물가 연동제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면세자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물가가 상승한 만큼 과표를 조정해서 실제로 법만큼만 세금을 내자는 것입니다. 지난해 61.4조 원, 올해는 53.3조 원으로 추정되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초과 세수를 거둔 역대 가장 무능한 기재부, 실패한 기재부가 또다시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려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물가 연동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을 이번 달에 대표 발의를 했고 향후 지속적인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서 연말까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세금을 잘못된 걸 바로 찾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납품당가 연동제 조기 시행을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 매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대기업에 대해서 납품당가 조정을 말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면서 중소기업 영업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품당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고물가의 위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영업자 대출 이자 감면 프로그램 가동을 제안합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천조에 달하고 있고 코로나 부채만 해도 280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임대를 돌려막으면서 대출이 폭증했고 그동안 4차례에 걸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 조치로 부채 상환 여력이 이미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대출의 연착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상 채권의 부실화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 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을 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덜어주는 특단의 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에 대한 물가지원금을 제안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물가 대란 사태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물가지원금 형태로 지급해서 민생경제가 직면한 물가 충격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도록 소득 하위 1분위부터 소득 하위 4분위 가구로 한정하여서 6개월 한시적으로 최대 35만 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약계층 중심의 에너지 바우처 및 전국민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미 일부 기초단체 단체는 치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대중교통 한 달 무제한 이용권을 9유로로 판매하고 있고 9유로라면 9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한 달 동안 2,100만 장이 팔렸다고 합니다. 위류세 인하와 같이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인재는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민주연구원의 정책 제안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발표드린 제안들인 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주연구원이 우리 보고서를 통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백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